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를 이용한 초등학교 수학여행과 현장 학습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학사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법제처에 현장체험학습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에 따라 경찰청도 어린이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도내의 어린이 통학버스 조건에 맞는 전세버스가 거의 없어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등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